저기 있다! 우리! 우리 배! 우리 배! 깨물리 왔구나! 우와! 뭐가 있을까요? 우와, 야, 이거... 우와! 대박! 우와, 진짜 예쁘다! 우와! 나나나나 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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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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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! 우와, 진짜 예쁘다! 진짜 예쁘다! 지갑 막히다, 바다 색깔! 오, 이거 코코넛, 코코넛! 코코넛! 코코넛, 코코넛의 흔적이 있어! 아, 저쪽 우리 나무 쪽으로 한번 가보고 가야 할 것 같아 좋아, 먹을 거 많을 것 같은데? 좋아, 좋아. 오오! 칼 잘 가졌다. 내가 잘 가졌지? 오, 이거 유형해. 아니, 오빠도 두 번째잖아요. 아니야, 난 처음이야. 난 정글 처음이야. 진짜? 아무것도 몰라. 나이만 먹었지. 그냥 어린애라고 보면 돼. 오빠, 얼굴 색깔은 열 번 못 봤는데. 아니, 얼굴 색은 여기 주민이지. 여기서 천 쌓고 살았지. 저기에 좀 높은 나무들이 있다. 이쪽에. 열매가 없지. 안에 한 번 들어가 보자. 이쪽에 한 번 가보자. 오, 만성 형님 앞장 서시는 겁니까? 나만 따라와. 여기 길이 없는데? 길? 길이야? 안 되면 길이지. 아, 역시 만성 형님. 오, 멋있어. 든든합니다. 멋있어, 멋있어. 물이야, 물. 물이다. 이쪽은 물이야. 어디 가? 잠깐만. 길? 아니, 길 끌고 가면 될 것 같은데? 아니, 안이 못 들어요. 못 들어? 와... 밀림이야. 아니, 이쪽에도 물이다. 이쪽에도 물이네. 길이 없어? 응, 길이 없네. 아까, 아까 그런 거 같아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얌전하고 나를 열어봅한 거 같아. 꿀맡이.